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체 인수를 통해 114만주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는 더불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및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3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사는 극변하는 음악 및 콘텐츠 환경 속에서 다각적 사업 협력을 통해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는 각사의 해외 파트너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매니지먼트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K-POP 아티스트를 공동 기획하는 등 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음방과 음원의 제작 및 유통 등 음악 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한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3사는 카카오가 보유한 AI 등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미래 사업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카카오가 사업자로 참여해 설립 예정인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를 활용해 국내 공연 문화 생태계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 총괄 대표는 이번 투자와 협력을 통해 치열한 글로벌 음악 및 콘텐츠 시장 경쟁에 함께 대응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메인스트림 공략에 양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일TV 뉴스입니다.